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수배자 피너스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1번은요. 상속시 배우자 공제로 1조원도 해주는데요. 우리는 겨우 30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쇼센크 탈출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죠. 교도대장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요. 이 사람이 바로 동생한테 상속을 받았습니다. 3만 5천불. 그러니까 예전 돈이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될까봐 걱정을 했는데 바로 이 주인공이 배우자한테 증여한다면 세금이 6만 불까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습니까? 옥상에서 일을 하다 말고 1인당 맥주 3병씩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배우자 공제라고 하는 것은요. 상속시 상속세를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만에 이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의 배우자 공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을 잘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만 최대 한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분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해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배우자 법정 상속분이 30억 원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10억 원만 받았다면 10억 원만 공제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은 금액을 공제해 주죠. 그 다음에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이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니까 100억이라 할지라도 100억 원은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한도가 30억 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배우자 공제의 의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인데 30억 원만 공제하고서 이중과세를 하겠다는 뜻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한 몸이죠.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했을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또다시 아내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를 과세하니까 이중과세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이중과세를 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요. 배우자한테 상속했을 때 상속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금액과 관계가 없습니다. 1조 원, 천조 원 관계 없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결국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는 인식이 똑같죠. 1번은요. 어떻습니까? 법정 상속분 이하라면 무조건 전액 공제가 되다 보니까 1번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이 1조 원이다. 그러면 1조 원 전부 다 배우자가 상속하는데 상속세는 한 푼도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1조 원 전체를 공제해 준다는 것이 되겠고요. 반면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탈리아는 100만 유로를 공제해 주고요. 독일은 50만 유로밖에 공제해 주지 않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지만 이 나라는 상속세율이 우리보다 굉장히 적거든요. 그 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은 배우자한테 전 재산을 상속하더라도 상속세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380조 원을 배우자한테 상속하더라도 상속세는 한 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리는 전혀 없겠죠. 만약에 그런데요. 미국과 같은 사례에서 90세 여성이 40세 남성하고 결혼해서 상속재산을 40세 남성한테 다 준다면 상속세가 없겠죠. 또한 그 남성이 90세가 돼가지고 40세 여성하고 결혼해서 상속하게 된다면 배우자한테 다 준다면 마찬가지로 상속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 일본의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을 우리가 배웠죠.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처음으로 1930년대에 상속세가 일본에 의해서 도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법정 상속분 범위 내에서 한도 없이 배우자 공제를 전액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30억 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일본의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처럼 1.5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요. 콘스탄트 김에 절세 노하우 비법을 배워서 수억 내지 수십억 아니면 수백억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어떻습니까?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크리스마스 선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시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의 법정 상속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하고 자녀들만 있다. 이랬을 때는요. 배우자는 전체 재산의 2분의 1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요. 모두 합쳐서 2분의 1만 받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다. 직계 존속이 있다. 그랬을 때는요. 직계 존속은 3분의 1을 받고요. 두 분이서 3분의 1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배우자는 3분의 1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직계 존속도 없다. 그러면 형제 자매가 있을 때는 형제 자매는 4분의 1이고요. 배우자는 3분의 4을 받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 배우자 단독 상속일 때는 100% 공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정말로 일론 머스크가 일본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무런 가족이 없다. 이랬을 때는 380조 원을 부인한테 상속하더라도 상속세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1조 원을 상속할 경우 배우자하고 자녀의 법정 상속부는요. 배우자는 5천억 원이 되겠죠.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들이 5명 있다면 각각 1천억 원씩 받을 수가 있겠죠. 5천억 원이죠. 그러니까 상속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습니까? 각각 주택을 한 채씩 가졌을 때는요. 우리나라는요. 부부 경제 공동체라고 해서요. 남편과 아내가 비록 한 채씩 가졌지만은 전체 한 사람이 두 채를 가진 거로 봐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돼서 양도세 폭탄을 매기게 됩니다. 바로 경제 공동체로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상속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잣대로 들이밀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옆에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양도세 계산할 때는 경제 공동체로 중과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는요. 또 다른 경제 공동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식해서 상속했을 때 상속세를 이중으로 낸다니까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가렴주구 세상이 아닐 수가 없겠죠. 이런 가렴주구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절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1년, 2년, 10년이 아니고요. 100년 동안의 절세 전략이 필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준비하게 된다면요. 100년 동안이 편해지게 됩니다. 단 한 번에 콘스탄트 김의 절세 컨설팅을 통해서 증여 상속과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확실하게 100년 동안의 절세 전략을 세우고 100년 동안의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의 절세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죠.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히 100년 동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절세 컨설팅을 통해서 NGP 플랜까지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전복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산 갈아가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이거 한 방에 해결하는데요. 바로 콘스탄트 김의 절세 전략하고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실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100년간의 절세 약속을 지켜드릴 수 있는 세금우산하고 어떻습니까? 투자어산을 펼쳐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2024년도 11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역 공간 이지에서 하고요. 저한테 5만원 입금하시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자한테 제 저서에 친필 사인으로 공짜로 드리거나 e-book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강남역 약도 좀 알려드릴게요. 5번 출구에 나오시면 도보로 2, 3분 거리니까 승용차보다는 지하철이 훨씬 더 편하겠죠. 자, 1번에서는요. 배우자 공제로 1조원, 10조원, 100조원도 공제가 가능한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십 년째 30억원 최대 그것도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법이 아닐 수가 없겠죠. 만약에 배우자 공제를 그 정도만 하고 배우자한테 상속하는 것을 과세하게 된다면요. 양도세도 중과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부조리 속에 살고 있다면 절세 전략이 한층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